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킹 오브 바이터 한국 팀은 세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. 긴가판 씨는 혹시 같이 안 다니시나요? 뭐야, 긴가판이에요? 긴가판! 긴가판! 사이코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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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가판이야, 네가? 야, 너 다리 다시 해봐. 너 인마 발 꺾였어. 이리로 나와야지 인마 왜 그리로 나와 그러니까. 긴가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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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다다! 야, 이거 안 한대, 지금. 너 혼자 웃으려고 나를 이거 시켜야 돼? 부르지 마.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하지 말라고. 웃긴 사람들아. 들어가세요! 아, 정말.